야, 오랜만이다. 잘 지내셨어요? 응, 잘 지냈지.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. 그냥. 야, 근데 너흰 더 이뻐졌다. 아, 정말요? 야, 수업 들어갈게. 같이 가요. 아이고, 좋을 때네. 기정님 어디 가셨지? 물이 넓다, 진짜. 와, 됐어. 아이고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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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님 의뢰 없이 혼자 가십니까? 한 기자,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여기 오니 인기 폭발이네. 여기 오니 인기 폭발인데 이곳에 있음을 지켜봐요. 이쁘고 싶어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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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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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윙스웨어 기장 김윤성입니다 이름도 멋있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부기장 한다진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십시오 한다진 부기장님 결혼하셨습니까 아 저요 첫 키스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적인 질문은 금화입니다 혹시 두 분이 사귀시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달기 비행기 달기